나이 29세 지가 시야의 특수임무요원 실력 어떤 임무든 맡겨만 주면 해결하는 냉혹한 야수 이름 잉여맨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어떤 임무죠? 우리 요원 중 가장 엘리트라 불리는 자네를 부른 이유가 있네 말씀하십시오 언제든 임무요 독극물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의자는 구미경 마크 요고를 다니는 평범한 요고생이지 이 여 마을에 일어난 독극물 사건 기억나지? 네 하지만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한 독극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 마을 주변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어 아니 이것은 핵폭탄급 방사능을 만든다는 닐타닐 약 아닙니까? 내 예상이지만 이번에 넌 이걸 이용해서 독극물을 만드는 것 같아 만약 그 사람이 이 독극물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인류별망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 잘 알고 있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극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람을 잡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사람만 암살하면 되는 인무군요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넌 그건 아니네 그 여자를 죽이게 되면 독극물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게 너의 목표다 알겠습니다 보스 그래 당장 출발하도록 음... 근데 어디로 출발합니까? 마크 요고다 네? 그게 무슨... 작전을 시작하기 전 여자로 분쟁해보게 어? 어? 못하겠나? 아니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분쟁할 수 있는 건 저기 다리실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도록 네 보스 자네 아직인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여고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 오... 좋... 좋네 근데... 목소리도 좀... 여자스럽게 내야 되지 않나? 어... 어... 그렇네요 흠흠흠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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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연맹이에요 하...하... 합격... 출발 넵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시니 수월하겠어 이번이 모두 내가 해결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엘리트니까 실패는 없다 흠흠흠... 들어가 볼까? 오늘은 우리 반에 천학생이 온 날이에요 모두들 환영해 주세요 이름은 여맨이에요 어... 안녕 얘들아 엠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구나 어우... 얇게 온걸 음... 네? 아니란다 저기 미경이 옆으로 앉도록 하렴 네? 엠 가겟이 옆이라니 이걸 처음부터 쉽게 풀리는군 모두들 천학생이하고 잘 지내고 수업 준비하세요 그럼 아침 조회 끝! 이 녀석이 구미경 일륨을망을 시키는 사람치고 방어학생인데 좋아 바로 후감작 들어간다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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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꾼인가? 목소리가 아주 역겨워 목소리가 아주 역겨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치 산속에서 지저귀는 짝대구리 같단 말이야 어허... 왜 그래 얘들아 진짜는 안되겠다 따라 나와 전화 축하빵 전빵 맞아야지 학교생활 잘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패줄테니까 따라 나와 그래 그 목소리도 바뀌어줄겸 목도 때려 칠테니까 말이야 어... 저기 있잖아 우리 친구잖아 우리...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난 딱따구리랑 친구하는 취미 없어 따라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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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데 도심 기지 어디긴 어디야 아... 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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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아하하 어... 어... 근데 뭐였지? 뭐... 무슨 남장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얘들아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 어... 도저히 못들어주겠다 야 밟아 진짜 못들어주겠네 이... 짜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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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미경도 보고 있었어 이것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데 내 현란한 무슨 실력을 보여주면 내 정체가 들키지 몰라 일단 맞자 근데 좀 잘 때리네 이것들 여고생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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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만 더 어... 어... 친구들끼리 그렇게 싸는 거 존줘야 진짜야 제발 낄끼빠빠해 그래 낄땐 끼고 좀 빠실땐 빠져라 어? 너네 내가 계속 찍고 있어 어? 계속 친구들 괴롭히면 이 영상 틱톡에 올려서 너네 앞을 이천개 닿는게 안당? 지포찜포치우개 할거야? 정말? 이거 이거 포기해야겠는걸?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는걸? 그래 그래 천학생을 괴롭히지 마 우리가 그러면 포기할 줄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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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때리지마 다시 때리워 그러지마 시끄러 이녀성아 넌 지 학교 뒷문으로 가자 더 맞아야겠 싸움으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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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너 뒷머리! 아! 아아아아아아아악! 후... 뭐였지? 응... 일단 자리로 복귀하자 어후... 아파 죽겠다... 괜찮니? 어! 어! 아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양호실이라도 한번 가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냐 그 정도만이야 넌... 이름이 뭐야? 난 구미경이야 넌 연앤이라고 했지? 어! 맞아 좋아! 지금 이 타이밍이다 바로 호감작 들어간다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넌세스 개구르 아! 구미경이구나! 뭔가... 형기경 간댐?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구 이건 못 참을걸 어? 이름 가지고 장난치다니 너 좀 불쾌하네 어? 어... 실패인가? 어! 미안해! 그냥 너랑 너무 친해지는 싶어서 무리쓰졌어 어... 말 걸지마 망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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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경아 혹시 너 취미가 있을까? 알았어 뭐하게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을 만들 법하고 성질머리가 아주 대단해 하지만 여기서 굴할 내가 아니지 조금 이따 타이밍을 본 후 다시 친해진다 흐... 고등학교 밥은 10년 만인가 꽤나 먹을만했어 잘 나오네 요즘 밥은 말이야 일단 구미경이 밖에 나와서 따라 나오긴 했는데 어딜 가는 거지? 응? 따라가 봐야겠군 억... 이야 너 왜 자꾸 따라와? 어... 어... 들켰나 빨리 핑계 꼬리를 음... 어! 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돌아 팽이처럼 어? 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할 것처럼 음... 실패인가? 뭐야? 짱웃기다! 나도 이렇게 터눈 거 좋아해!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터면 좋은 생각들이 막 난달까? 사람 죽이는 생각이겠지 좋았어! 지금부터다! 그럼 같이 걸어도 될깜? 그래!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야! 뭐해? 아! 아! 쟤네 뭐하는지 보고 있었음 아... 뭐하는데? 몰라... 회전초밥인가? 계속 돌고만 있는데? 어? 우리도 운동장 회전초밥 해야지! 아... 아... 기욱끼욱 하하하하! 대박 웃겨! 넌 나랑 좀 잘 맞구나? 흐흐흥... 그렇지? 너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올래? 기회군 아! 진짜? 그래도 돼? 그럼 너랑 좀 잘 맞는 거 같아서 우리집에서 놀자! 어때? 그래! 꼭이야! 좋아! 흐흐흐흐흐흐흥 으이! 방어초밥! 으흥... 맨날 돌기만 하면 안지겟냐? 진짜 내가 너가 그만두려고 했지! 어..어..미안 너 때문에 세상이 핑핑 돈다 어? 어..미안 얘들아 친구들은 결혼 치는 건 좋지 않아 아이 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더 때려줘 얘들아 그만둬 다핀 헛 어 쟤꺼지길 하네 최준자 그만 낀이라고 너는 내가 핸드폰으로 찍고있어 어 계속 친구는 괴롭히면 이 영상 유투브에 올려서 너네 앞을 2만 5천에 달리게한다 야 그거 안 통한다고 몇번 말 해 어 거미사 으经적 야, 맨암! 미경암! 야, 맨암! 미경암! 야, 맨암! 미경암! 미경암! 여기가 네 방이야? 음, 별건 없지? 아, 왔다! 과자 같은 거 산다는 걸 깜빡했네? 내가 나가서 사올게. 잠깐만 방 구경하고 있어. 나이스 찬스. 안녕히 올게. 좋아, 시작해볼까? 음, 분명 이 집 어딘가에 그 독문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텐데 말이야. 오호, 책들이 굉장히 많군. 독이 있는 식물에 대한 책들이 말이야. 역시, 잔인한 녀석이었군. 어? 이 책은 뭐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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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가보자고. 음, 굉장하구만. 집 안에 이런 곳을 숨겨놓다니 평범한 고딩은 아니군. 가죽도 한 피인가? 그것도 나중에 조사해야겠구만.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 독에 관련된 식물인가? 음, 이게 독국물. 국장님에게 얼른 전화해야겠어. 예, 국장님. 발견했습니다. 네, 일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 일이 쉽게 풀리는구만. 나도 들키기 전에 얼른 이걸 가지고 나가야겠어. 머리야.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이 경험? 이게 무슨 일이야? 연기 그만하지? CIA원이 있냐면? 진정 들켰나? 난 니가 의대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건 아주 간단했지. 너, 교실 뒤에서 일진들에게 맞을 때 남자 목소리가 나다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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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예리하군. 뭔가 추상함을 느껴서 틸 쫓기로 마음을 먹었지. 너, 갑자기 학교 옥상으로 가더군. 학교 옥상에서 몰래 둘이 번 거리에 있다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지. 네, 국장님. 네, 타겟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CIA 요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겟, 부미경.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니가 와줘서 잘된 일이지. 때마침 저 약을 실험해봤어야 하거든.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이 죽는지 말이야. 젠장. 이렇게 사람을 왜 죽이는 거야? 난 사람들이 싫었어. 인간 혐오라고 할까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날 방해하려고 하지. 젠장. 그럼 넌 니 부모님도 싫은 거냐? 어? CIA 요원이 패드리블? 넌 아주 지독하게 아프게 할 거야. 어? messed up. 어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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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야 외로워. 엉?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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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자? 니가 왜 여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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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은 자네만 보낸게 아니네 나도 자네를 업어오라는 작전을 지시하셨지 과연 그렇군 고생했네 자네도 고생했어 이젠 끝난건가? 야니?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았네 응? 무슨 일이 남은거지? 오래와 이 자식이 말이야 어른을 때리고 너도 어른을 때리고 말이야 유튜브에 올린다고 아직도 올린거지? 순자야 근데 CA의 요원인데 그렇게 애를 막 때려도 되나? 알파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